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야 안했던 맵들 중에 해봐 좀. 안했던 맵들. 오 직잭 신선한데? 자 직재기입니다. 직잭은 거의 해보지를 않았는데 숨을 때가 있나? 직재기. 자 2분경을 쳐 있는데면 잡으러 갑니다. 직재기. 직재기 뭐하냐? 어? 잠깐만. 어어? 야 잠깐만. 삐삐삐거리잖아 이거. 어어? 이거 어떻게 숨어 이거를. 숨을 때가 있어요? 삐삐삐거리잖아. 더 나가면 삐삐거리고. 그 왼쪽으로 가면 삐삐삐가. 차 0 안되는데. 저기 앞에 한 마리 있어. 어디, 어디 숨었지? 이게 지금 왼쪽으로 가면 삐삐삐거리거든요. 여긴 빠지는데. 또 안으로 들어가지? 안 되었네. 통화가 삐삐거리잖아. 방아 삐삐거리잖아. 자, 한명. 2명. 찌박가이 2명. 찌박가이 2명. 찌박가이 2명이에요. 일단 달려보자.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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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 앞으로, 앞으로. 지구는 둥그니. 자. 자꾸 걸어나가요.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 와아 얘 뭔데? 야 얘 머리띠 없었으면 못잡았다 와 나 꼬신줄 알았어 야 3명 아 나머지 이거 어디있지 3명이 일단은 3명 찾은거죠 지금 4명인가 이거까지 4명? 4명이였는데 찾은거 3명 남은건가 3명 남은거 맞지 어디있는거지 와 빡세네 오케이 여기 한마리 있고 5명 2명 남았네 2명 어 6명 1명 이제는 택싱이야 설마 이 힙찜하고 얘는 1명이나 왔는데 1명이 어디있지 빅 토타워치 오 오 오 오 오오 오오오오! 오! 엄청난 컴퓨터 오! 엄청난 컴퓨터 있는데? 어디있지? 공식점수판제 아아 뭐야 어 그러면 이거 내가 봤을때 반대편이 걸려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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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됻 아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어떻게 하지 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방해하지마 방해하 제발 방해하지마세요 찾아야 되요 방해하지마세요 제발 물론 맞아 확실히 이건 확실해 여기서부터 가는 문제인데 아아악 여기 잘 떨어져야 돼 여기서 여기서 갈 것 같네 오케이 이거다 자꾸 빠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질 것 같네 와 대박이네 이거 야 이제 삐삐삐 거리면 끝난다 아 아 아 어딨어 얘 아 어딨는거지 어디야 어디야 이거 아 아 반대쪽으로 갔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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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겁나 빨렸는데? 자 일단 패배 인정하고 베타의 캐디였습니다 자 다음 트랙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